마트에 가면 살구도 있고 살구입니다 살구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기들도 좋아하더라구요 살구 색깔이 너무 이쁘죠 아주 색깔이 이쁜 살구 그리고 오래 나오지 않아요 한달 정도 그 정도 나오고 그만 나옵니다 맛있는 요 살구 탁구공 만화 사이즈 저희가 12개 담았어요 12개 담아서 착한 가격 5천원 5천원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굿